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기자, 워낙 감자는 요리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이 클 것 같은데 만약 GMO 감자가 수입이 되면 마트에서 어떤 형태로 팔리는 건가요? 현재 수입 감자는 일반적으로 감자튀김 등을 위해서 잘게 썰어진 채 냉동돼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만약에 GMO 감자의 수입이 허용된다면 생감자로 들여올 수도 있지만 현재 국내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1차 가공을 거친 냉동 감자 형태가 가장 많을 걸로 점쳐집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이게 안전한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다른 나라에서도 GMO 감자를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마트에서 팔리는 냉동 감자 가운데 이 GMO 감자가 꽤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심사를 받는 이 심플로트사의 GMO 감자 품종은 지난 2015년 미국을 필두로 해서 캐나다와 일본, 뉴질랜드 등 9개 나라에서 식품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GMO 식품의 경우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비의도적으로 일부가 혼입된 경우를 빼고는 제품 라벨에 반드시 이 GMO란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의 조항이 많습니다. 이 GMO 감자도 마트에서 냉동 감자 형태로 팔면 표기 의무가 있지만 식당에서 음식 재료로 쓸 경우에는 표기 의무가 면제되는 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끝으로 심사 전망도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식약처를 취재해 봤습니다만 GMO 감자에 대한 심사 전망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심사 중이라는 사실 외에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극도로 말을 아끼기 때문인데요. 추가 취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만 기자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2월 2일에 이동합니다.